수혁 씨. 네. 어이구. 하나, 둘, 셋 하면 앞으로 한 세 발짝 걸어간다 생각하십시오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세 발짝 앞으로 걸어가다가 뛰어할 때 뛰세요. 네. 좋습니다. 뛰세요. 뛰어요, 뛰어, 뛰어. 더 빨리 뛰어. 좋습니다. 뛰어, 뛰어, 뛰어. 더 빨리 뛰어. 좋습니다. 자, 팔. 좋습니다. 자, 팔. 팔 안으로 놓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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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돼. 우와. 진짜 너무 재미있는데요, 이거? 스트레스가 다 날라갔어, 진짜. 뼛속 깊숙이 있는 스트레스까지 날라갔어. 아, 진짜? 수영아, 어땠어? 네? 어땠어? 재미있는데요, 그래도? 재미있는데요, 생각보다? 어? 생각보다 막상 뜨니까. 사장님, 진짜 이거 저 혼자만 느낀 게 너무 아쉬워요. 네. 나는 솔직히 여기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여기 공중에서 뛴다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. 맞아요, 오빠 아까 그랬잖아요. 그런데 뛰어보니까 왜 뛰는지를 알 것 같아요. 자유로워지고 싶은 인간의 원체적인 욕망을 어느 정도 실현시켜준 것 같아요. 또 울컥했어요. 또? 네. 엄청 잘 울컥. 울컥, 울컥장우구나, 울컥장우. 울컥장우 좋다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단한 자연을 항상 느낄 때는 좀 이렇게 겸손해지고 울컥한 것 같아요. После power Geoffrey 네. 감사합니다.